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정산 울리는 것 같네요 한번 해보세요 몬스터는 12만마리 정도를 잡았구요 한 1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물방울석 5개 잼서톤 숫자 시간당 7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시간당 7개 12시간 정도 한 것 같구요 아 경매장이 무엇이 팔렸나 한번 볼까요 아 아직 5대장이 6대장이 6대장은 아주 조용하네요 여태까지 무어떡이 팔렸다 어 만들어 놓은 이제 레드심볼 같은건 다 팔렸고 뭐 큰건 없네 저번에 뽑은 카루타모사 2억이 팔렸고 심볼들 그 이상 뭐 딱히 그렇게 비싼건 없네요 그죠 장신고들만 팔렸고 아 이것으로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5 5 5 6 5